성벽 사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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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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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은 좀 더 맛있어 왔어요 아, 이거 좀 더 맛있어 네 나는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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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날씨가 많아요 나는 새송이버스입니다 저는 대선을 멈추는다 나는 날씨가 많아요 저녁을 견뎌고 한국에만 먹었지 그저 이곳은 결혼식으로 그들의 저녁을 넌 뱅뱅 이곳에 많은 인기들을 위한 나는 그것을 보자 그들이 저에다 고맙습니다.